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최근 한류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러한 한류 영향으로 미국조차도 한류 바람이 불고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주나 풍수에 관한 강의 영상이나 내용은 가급적 제가 직접 영상을 녹음하고 편집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시식정보 전달이나 세상의 흐름은 인공지능 보이스로 통해서 전달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국에서 한국의 인기와 한국의 식품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주와 풍수에 관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시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정보에 관하여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한류 문화와 K-POP의 인기 덕분에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과 실제로 한국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도 한국의 마트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고 한국의 카페들 역시 유명 연예인과 셀럽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류가 인기가 있고 한국 식품들이 인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류 문화 K-컬처가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의 매력은 미국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한국 마트나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K-POP 그룹이 글로벌 차트를 휩쓸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 식품을 배우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K-푸드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요리법과 먹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비롯하여 불고기와 비빔밥은 여전히 인기가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한국에 냉동김밥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언론 보도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미국 언론에서도 한류와 K-푸드의 인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CNN은 K-푸드의 세계적 인기는 건전한 재료와 독특한 맛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미국의 최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뉴욕타임스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미국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미국에서 한류와 K-푸드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고 이외에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나 지하철 그리고 한국의 음식물 처리 방식까지도 이제는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K-푸드는 건강식으로도 알려져 있고 김밥을 비롯하여 떡볶이나 라면 등 한국의 음식들이 몇 가지 인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국마트인 H마트 한국코너는 줄을 서서 기다려 한국식품을 구매하고 특히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불닭볶음면은 입고 하자마자 동이 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김치의 효능과 맛에 반한 미국인들이 이제는 김치를 직접 담그는 방법을 배우고 심지어 집에 김치 냉장고까지 들여놓는 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에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는다는 생각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앞으로 한국산 김치 냉장고의 수출도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불과 5년 안되었고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류의 인기나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잠깐 유행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상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미국인들의 기호에 맞고 인기가 좋은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거나 준비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호감도와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유행을 선도하는 멋지고 유니크한 역동적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화이팅하고 세계 최고의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